제 25회 중국 에버 기획 공연에 초대가서 한번 모셨는데요 우리 변수정 가수님 모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즐거울까요? 슬플까요? 우리 변수정님이 띄웁니다 사랑하니까 돌아섰어 가는 사람 찾지를 못해요 곁에 있어달란 말도 못해요 사랑이 눈물 속에 멀어져 가도 아이암없이 바라만 보네요 사랑이 이르렴 끝나는 건가요? 아무런 미련조차 없는 건가요? 우리 다시는 사랑할 수 없는 건가요 이런 내가 바보지만 당신 사랑하니까 그 눈에 흐른 눈물 가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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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서 가는 사람 찾지를 못해요 곁에 있어 달란 말도 못해요 사랑이 눈물 속에 멀어져 가도 하염없이 바라만 보네요 사랑이 이르렁 끝나는 건가요 아무런 미련조차 없는 건가요 우리 다시는 사랑할 수 없는 건가요 이런 내가 바보지만 당신 사랑하니까 그는 흐름을 가질 수 없는 건가요 그는 흐름을 가질 수 없는 건가요 그는 흐름을 가질 수 없는 건가요